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 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에서 23년 넘어오는 때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올해가 수렴 목회자 마지막 해오서 그런지 그쯤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읽은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결국 그리고 언제나 끝까지 해야 할 것이 제자 삼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붙여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지 결국은 제자를 삶는 삶을 사는 거구나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맡은 부서에서도 아이들을 제자로 양육하자고 선생님들께 비전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에게 먼저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아침 식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는 하지 못했던 그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낮아진 마음으로 그러나 더 진실한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세 번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어부인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 또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가르치기에 또 예수님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에도 여전히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최악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겁에 질리고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부의 자리로 찾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아무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시몬일 때도 내가 베드로일 때도 너의 어떠한 모습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 대답만을 들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것이 사랑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부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제자이세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불을 지피는 심정으로 선생님들과 준비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한 주 한 주 모일 때에 찬양과 기도가 바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찬양 선곡을 하고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만 하고 기도회가 마쳐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 기도회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제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희 공동체 안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일에 앞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저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꼭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같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턴 설교할 때도 나누었던 것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생사를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그때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호흡하게 되었고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몸이 나아질까 생각했었는데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잘 낫지 않고 심하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생할 당시에 저의 영혼력이 다 피폐했었습니다 언젠가 부터인지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졌고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었지만 모든 것이 원망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아팠을까 난 또 왜 쓰러졌을까 또 다시 돌아왔는데 회복은 왜 잘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환경도 탓하고 사람도 탓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제가 하나님 누구세요? 라면서 제 마음속에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팠지만 잘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일마다 말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저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해에 넘어갈 때에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사회학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의 영육 간의 어떤 회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하면서 지냈습니다 사역의 자리를 바꿔주시고 계속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또 그 자리에 옮겨 나니까 사역을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그만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출근하면 따뜻한 마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던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다 시들어 뿌리까지 메말라 있는 식물에 매일매일 일용할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니 계속해서 물어보셨고 저는 정말 더디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처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세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 오십 번, 백 번 더 저에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효선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만큼 수없이 무너지고 실수했고 또 자책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고개 숙이고 정말 힘 빠진 모습으로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저에게 이런 대화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질지라도 제가 담대히 주님 앞에 제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진정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한복은 10장의 말씀처럼 도둑처럼 양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할 것입니다 사꾼처럼 양을 먹이는 척 돌보다가 위험한 순간이 오면 양을 버리고 흩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것인가 나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성도는 모두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1, 2절을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씀에서는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모든 제자를 신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제자이고 제자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결국 제자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양을 먹이고 가르치라는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내가 아는 그 한 영혼을 먹이고 도우라고 하십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실까요? 또 내가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영혼이 생각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자녀 또 다음 세대가 떠오르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우리가 예수님 네 하고 대답하고 이 길을 나섰지만 이 길에는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의 길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된 성도님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인데요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주변 환경도 사람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른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계획 나의 열정도 그 어떤 것도 나의 관심이 아닙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오로지 나의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에 한눈팔지 안 키워납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닮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살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고 이것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따라오라고 이 사랑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해놓은 성과와 내가 무엇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직 주님만이 서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다른 사람이 서 있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는 오직 예수님만 서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의 책임을 주님께서 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정말 연약하고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여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주님 더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고백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기도를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이 기도를 받으시고 붙잡으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오직 한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가는 것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아버지 우리를 오직 그 길 제자의 생 제자로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지체들 또 다음 세대들 내 뜻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가르치고 돌보게 하소서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함께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 충분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력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버지 가지로 주의 그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진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붙은 가지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차고 오릅니다 내 안에서 정말 사랑이 차고 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은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한정훈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돌보고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포기하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책임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자녀들 양육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있는 것으로 도울 때 아버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명의 감당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그것으로 시험당하는 아버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일이 와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을 부탁해 하여 주시옵소서